천천히 계시면서 이러볼게요. 우와, 잘하셨어요. 이렇게 쭉. 길이 공줄 반복이. 이렇게.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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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겹치는 묘미가 있어요. 파이럿에도 발을 잡고 뭔가 이렇게 하면 발을 했다가 숙였다가 보니까 아마 그거 다음부터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앤, 지미. 앤, 올라오고. 앤, 아프네. 제가 가서 어느 정도 숙제를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이 딱 3회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책도 사고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즘 제 검색어에 미세먼지 오늘의 날씨 빼놓고 발레, 팔 동작, 다리 동작. 그다음에 먹는 거 칼로리 있죠.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벗어야 되니까. 저 수영복식에서 저 거의 안 찍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수영복 같은 거잖아요. 눈 되게. 힘 빼고. 제가 잡을게요. 앙, 나. 앙, 나. 앙, 나.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민폐만 안 되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속은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스트레치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네네네. 무용하기 전에는 스트레치를 너무 이렇게 긴 스트레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서 오히려 더 다쳐요. 그래서 되게 액티브한 스트레치. 이렇게. 너무 유연해서. 너무 유연해서. 저 여기 뻣뻣해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누룩게 없어. 누룩게 없어 누룩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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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내려가는데. 나도. 우와, 좋아. 후아, 후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왜, 왜, 왜. 우와, 좋아, 좋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오, 됐어. 언니 얼굴 빨개지셨어요? 너무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제 등 근육 강화를 위하여 엎드리세요. 저 등이 굳었더라고요, 선생님. 그죠? 엎드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세요. 어머나. 다시 내려갔다가 일어나고. 아, 이렇게? 지원 님은 팔 그렇게 안 대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윤아, 에. 오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오오. 팔 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 때릴 수 있어요. 아, 안 된다. 안 되네. 그러니까. 팔을. 유연해, 유연해. 오! 오! 저기는 뭐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있어요. 자꾸 나이로 나눠요. 나도 여기에서 봐야 돼? 이거 줘요, 빨리. 야, 진짜. 이건 좀 자신 있어. 알았어, 알았어. 허리가. 자신 있다는데 못 하는 것도 아니야. 안 된다. 안 되네. 안 되네. 진짜 더. 어깨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허리. 보세요. 오오. 팔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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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이거 허리.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잡기만 할게요. 네, 자. 오오오오. 오오오오. 선생님. 네,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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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팔꿈치에 이렇게? 팍 치듯이. 이렇게.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우리 저기 비교 다, 비교를 하지 마. 아예 안 할게요. 우리 이제 배운다니까 열심히 하자. 언니 되게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한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할지. 저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깎고. 저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깎고. 그렇지, 깎고. 그렇지, 깎고. 그렇지, 깎고. 팔꿈치 들고. 팔꿈치 들고. 팔꿈치 들고. 맞지? 이거 아니야? 팔꿈치 들고. 콩뚱아, 콩뚱아.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